1박 2일 자 1박 2일의 고향 중국 연봉 너티나무 아래에서 보내는 도로 있는 1박 2일 특집 초심 스페셜을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정확하게 밤 11시에서 12시를 지나고 있는 와중에 잠시 아래에 복불복 예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릅니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입에서 이제 그 용관에서는 이제 불을 뿜어낼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관에 불닭소스를 먹더라도 여러분들이 참아내린다면 그 불닭소스를 먹건 티가 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유효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불복에서 벗습니다 나머지 300원 그야말로 스위트룸입니다 이 너티룸 나무 아래 스위트룸 텐트에서 편안하게 잠을 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혜택을 받지 못한 나머지 300원 야외 늦게 말에 의해서 이 맑은 목기를 맞으면서 편안하게 자는거는 좋으나 욕심한 대군의 목이와 함께 한 번의 결절이 아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걸 예상을 해봅니다 요즘에는 말이죠 여기가 살이 깊어가지고 멧돼지가 출몰한답니다 멧돼지가 출몰한답니다 멧돼지 실제까지 해서 물을 틀어가지고 똥 먹은 걸 하고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였습니다 말도 안 들어요 그런 일이 있겠죠 멧돼지가 진행도 하는데 우리의 그 좋습니다 내일 이벤트 수술을 지겨야 되는데 어떠한 게임을 통해서 하는게 제일 좋겠습니까 말도 안 돼 궁따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한명이 불헌을 정해주는 겁니다 가보자 가보자 갑시다 law prem이 Да ùng 1번 길 돌아 왔습니다 말 나네 궁따 하나 둘 셋 넷 쿵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den Qatar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ั 쿡치 쿡쿵쿵따 쿡치 쿡쿵쿵따 쿡치 빵쿡쿡따 빵쿡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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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제안을 해줄게요 빵쿡킥 빵쿡킥이 끽 빵구 빵구 쿡쿵쿵쿵쿵 쿡쿵쿵쿵 쿡쿵쿵쿵 킥쿵쿵따 쿡쿵쿵따 리컬 루쿵쿵따 루컬릭쿵쿵따 리꼬깍쿵쿵쿵따 칵은 빼지요 칵킥빼기 마지막 칵킥 나오면 지기 뭐만 하면 다 칵킥이야 어떻게 된게 킥칵콕 콕도 빼 코칵킥빼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호동이 형 들어오면 뽕삼빼기 뽕삼은 맨날 뭘 해도 뽕삼이 들어갈까 콕 콕도 빼주세요 콕으로 루이 뽁 쿵쿵따 띵락 삭 쿵쿵따 띵꼭 뿌리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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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염새 뭐하러 오셨어요? 여기요 뿌리찡 왜요 뿌리찡 뿌리찡 딴 것도 있어요 뭐 뭐 니가 뿌리찡 뿌리찡 시작 쿵쿵쿵쿵쿵 살랄랄룰 콩쿵따 룰 ondan 살 좋아 살 코 룰랄 살! 살굴! 날 궁궁다! 랄필 투! 궁궁다! 툭니 팔! 팔유 칵! 궁궁다! 팔유 칵! 궁궁다! 칵! 나는 칵 아니야! 팔유 칵 했잖아! 팔꿍깍! 팔유 깍! 잘 당겨! 지분이가 1대 하나뀌입니다. 수근아, 난 너 좋아하는 거 알지? 빨리 얘기해! 꿍꿍꿍꿍꿍 찔발랄 쿵쿵따 날팔살 쿵쿵따 사리돌 쿵쿵따 돌리살 쿵쿵따 살말랄 쿵쿵따 랄루카 쿵쿵따 카리몽 쿵쿵따 타시찰 쿵쿵따 타시찰 쿵쿵따 빨리해요 타임 안 걸까 타시찰 쿵쿵따 찰시타 쿵쿵따 타임 찰시 떡도 쥐다 찰시 떡 찰시 떡이 못 있는데 찰시 떡이 못 있는데 지현아 괜찮아 비결하지마 없으면 지는 거야 떡 좀 해다 줘라 뭔지 알 것 같다 메뉴는 올해 우승했으니까 찰시 떡 찰시 떡 통과 찰시 떡 저 찰시 떡 찰시 떡 맛있게 구워줬고요 알어? 알어? 몰라 이거론 1번 하실 분 손들어 보세요 1번 하실 분 저쪽 승부차 해 이렇게 주고 저요! MC봉 1번 나 뭐야 넌 할 수 있어 1번 1번 야 구애 없다 구애 없어요 구애 없다 그래 덤들지 말자 아 딱 봐도 저건 쌈장은 아니다. 고소한 말이야. 형. 형 이거는 이건 쌈장이라도 맵겠다. 우리 첫 대기. 이거 이거 그거 같아요. 가라. 가만간다. 먼길 떠나봐. 그냥 쌈장이라도 짜고 맵겠다. 먼길 떠나. 자 됐습니다. 들어갔어? 뭐야 들어갔어 들어갔어? 이게 소식이 한 10초 지나요 와. 그래요? 1, 2초만은 몰라. 쌈장 같은데? 자 사귀면 됩니다. 쌈장인데? 이것은 10초가 지나면요. 견들려야 견들 수가 없습니다. 쌈장인데? 쌈장이야. 에이. 어우 짜다 근데. 처음이야. 아 뭐야 1번아 해야 되는데. 누가 먼저 해. 두 번째. 제시해 주세요. 저 두 번째요. 저 두 번째요. 1번이 안 나왔으면. 이번에도 제작진이. 오늘은 1, 2, 3이 아니다. 이거 진짜 안 섞었어. 야 근데 이분이 만약에 그러면. 2, 3, 4 아니면 3, 4. 소스만 한번 먹어봐봐. 확률이 더 떨어지는데. 저는요. 확률이 2번이. 확률이 2번이. 확률이 2번이. 6번. 줘봐라. 이거는 제. 왜요? 아 똑같은 게. 저는 더 힘들어. 왜 왜 아니야 아니야. 하나. 근데 냄새가 안 맞추다. 형이 딱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. 10초가 지나야 이게 소식이. 바로 안 오더라. 그때 너. 4. 3. 너 이거 진짜 혀 아프다. 너 설레 키는데 그냥? 2. 내일부터 혀가 찢어진다. 1. 아니다. 해냈어? 야 승기야. 왜 좋아서 그러는 거야 뭐야. 좋은 거야 이거 진짜 좋은 거야. 승기야. 승기야. 왤꾸라. 뭐야 이게. 이거 뱉어야 돼. 내가 뱉어야 돼 빨리. 자 갑니다. 자. 잡으면 되는데 잡으면 돼. 온 거야 얘. 잡으면 돼 잡으면 돼. 야 이거 너 진짜 아퍼. 야. 잡으면 돼 야. 울지마. 여기서 내리가면 탈락이다. 내리가면 탈락이다. 우와. 잡으면 돼 잡으면 돼. 잡아봐 잡아봐. 잡아보세요. 와 우지마. 울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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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달라고 그러면 지는 거야. 물 먹으면. 속이야. 코 밑에 그새 땀 났어. 눈 날 때까지 물 안 마셔야 돼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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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빨리. 한 번 더. 어쩌라고. 물 달라고? 물 달라고? 물 먹을 수 없잖아. 아 빨리 해야죠 빨리. 울지마. 이게 점점 매워지게. 아 진짜 진짜. 내가 막 미치겠다. 맞아. 탈락 탈락. 내려가면 탈락. 내려가면 탈락이다. 승기야. 내려가면 탈락이다. 승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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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물을 마셔. 빨리 빨리 진행해 주세요. 물 물 물. 물 해야지. 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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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물을 마셔지게. 이제. 응. 승기야. 아아아아아 씨. 승기야. 승기야. 승기ница 코타ğa 콜라+. 말라고 봐 오늘 저기. 승기야. 얼음이 뭐 얼음이 뭐야. 장난 아니고 진짜. 아이고. 레몬하고 어때요? 레몬하고 비교하면. 센 또 안 돼. 습도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예. 이게. 절대, 절대 먼저 삼키면 안 돼요. 입에 충분히 익혀가고. 말 못하겠어요.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? 세 번째. 저는 뭐 아직 이만큼 씹었잖아요. 김 씨 형은 몇 번째 원하세요? 저는 찰씨도 개꽁신원입니다. 지금 하기 싫다고요? 지금 이제 5대5예요. 50%, 50% 확률은. 지금 딱 좋은데. 일단 할게요. 원현 왕이니까 지금 왕의 위치에 있어요. 마음이 많이 내려가지고 저한테도. 왜 이렇게 춥냐? 아니, 김 씨도 한 번 또. 왜냐하면 원현 멤버로서의 그. 저기 지금 왕이 원하시는데요? 이제 뭐. 초콜릿 이런 거 없어요. 오시죠. 안 칠까요? 네. 진짜. 성기야, 점점 더 심해져? 하반기야. 아, 그리고 2가 빠질 것 같아. 빼, 빼. 1번과 6번이 나왔잖아. 4, 5, 6이야. 4, 5, 6. 요번에. 아, 1, 2, 3이 아니고 4, 5, 6. 고동이 형 나 2번 추천해요. 2번. 에이, 남자는 3번이지. 아, 2번 추천합니다 형님. 가운데 거. 골라주세요. 고동이 형 저 한 번 믿어보세요. 2번입니다. 되는 애에 많이 들어요. 자, 결정. 결정. 2번. 이발. 오, 봉이 이발. 보여주지 말고 그냥 찍어. 그냥. 안 바뀌세요? 아, 찍었다고 봤어요. 아우, 찍히는 게 이게 끈적한 게 느껴진다. 오, 봉이. 자, 가. 가. 이발이 형님. 절대 참을 수가 없어. 매운 거예요? 매운 거야? 마른 이미지 좀. 어휴. 매운 게 여기까지. 내 말 봤다. 아, 이거 아니에요. 내 말 맞는다. 아이고 아니다 아니다 너무 다르게 빤다, 아니다 아니다 목구멍이 쏙 들어갔어, 고추장이 얼굴 색깔 톤이 바뀌었어 아니야, 아니야 너무너무 예뻐 야, 원하라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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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정이다! 이거 봐, 아까 내가 먼저 하랬잖아 딱 이거라고 지금 1번, 2번이 아니었던 거예요? 무조건 3번이다, 내가 못해 좋아! 김씨 형한테 기회 드릴게요 김씨 형 매운 거 약하거든요 떨어질 확률이 60%가 넘어요, 형님 잠시만요 아니구나 아니, 이건 짱아찌잖아요 짱아찌 짱아찌 좀 빠르나? 네, 알았어요 아, 나 지금 여기, 여기서는 내가 진짜 3번을 안 하는 게 진짜 내가 1, 2, 3은 아닐 것 같아 진짜 1, 2, 3은 아니야 아, 왔어? 벌써 왔어? 아, 이거 나왔어 온 거야? 오자 오자 어? 형, 절대 삼키면 안 돼요, 절대 3 왔다! 야, 여기서 보고 진짜 이혜수 선생님이야, 그렇지? 여기서 봤는데 어? 뭐야? 아니, 있어 봐야 돼, 이거랑 지나 봐야 돼 아, 눈도 혼자 빨개졌나 보고 좀 지나가 봐야 돼 복불고기 형 영원 안 해 영원 안 해 영원 안 해 내가 말했지 야, 나 진짜, 나 진짜 똑똑해 나 똑똑해 나 똑똑해 저 해볼게요, 5번 5번 5번? 나 치오랑 같이 먹자, 둘이 나 5번 너 몇 번 하고 싶은데? 4번 진짜 이건 너무 짜게 할 필요 없어 저, 4번 아니, 김 선생이, 김 선생이 우리 참으면 돼, 참으면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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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아! 참아봐 다 왔는데 뭐 저라 차 참으면 돼, 참으면 돼 여기서, 참으면 참으면, 실례ST를 하는거죠? 그럼요 ,' agree 아, 끔수 제발 저ぐ을 다 떨어오셔도 될 거 같던데 네 왜 엄마 수우 씨 다 먹었어요? 와 김씨 참는 거야? 연예인들이 나이깐 솔로 들으니까 매니저 대표에 홍석이 와봐 10조만 딱 참아 10조만 앉아봐 앉아봐 매니저 대표에 제일 똑같은 사람 와봐 똑바로 소중하게 7조만 딱 참아 10 9 8 7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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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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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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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7 7 7 8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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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5 6 5 5 5 5 5 6 5 6 6 6 6 7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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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6 7 5 5 5 6 6 6 7 7 7 7 7 7 7 7 7 8 7 8 9 9 9 9 8 8 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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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 10 10 10 10 9 10 10 10 10 10 10 10 11 10 11 10 10 살면서 가장 크게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누가 니 턱질인 줄 알고 노란색을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김혜희씨가 직접 오셨대 자 그래도 우리 자 1박 2일을 위해서 그리고 일찍 생일이라고 우리 김혜희씨가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멋진 기상송을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해요 박수 자 김혜희씨 1박 1박 2일을 해줄게요 1 2 3 1박 2 감사합니다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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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방송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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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방송